원주에서 40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.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속인 뒤 토지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임야를 12억 원에 사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던 48살 김 모 씨. 김 씨는 땅 주인 A씨에게 계약금 3억 원만 건네고 등기 이전을 받습니다. 나중에 주기로 한 잔금 9억 원은 주지 않고 오히려 8억 원을 추가로 더 뜯어냅니다. 땅이 생기자 갑자기 채권자들이 압류 절차를 받기 시작했다고 속인 뒤 땅 명의를 다시 가져가게 하고 1년 사이 오른 시세 차익이 8억 원이라며 이걸 A씨에게 받아 챙긴 겁니다. B씨에게는 질 좋은 석재가 묻혀 있다며 해당 땅을 담보로 3억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확인해 보니 석재는커녕 체납된 세금 3억 4천만 원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었습니다.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. 법원은 지난 6년 동안 원주에서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김 씨가 44억 6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 소개한 김 씨는 일반적인 절차 없이 토지 직거래를 유도하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 체결을 하시고 잔금날에 서류와 잔금을 동시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